말리포 아침 바다 풍경입니다. 해가 뜨고 있네요. 서산 수영품들이 와서 지금 오늘 정기 모임 마지막으로 패드를 타러 갑니다. 지금 통발을 보러 지금 가고 있는데 앞에는 지금 갈매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진 아니고 한 백여마리가 지금 모여 있는데 고프로라서 날라온다. 고프로라서 잘 안보일 겁니다. 여기에 햇살이 비치고 통광이 좋네요.